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화가 프란시스코 프라디아의 그림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여왕 까스티아의 후아나 여왕을 만나보겠습니다. 옛날 옛날 1479년 스페인 까스티아 왕국의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드 2세 사이에 후아나 공주님이 태어납니다. 공주님은 갈색 머리에 푸른 눈동자를 가진 미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공주님은 춤과 노래를 잘하며 왕실 예절과 종교에 능통하였고 외국어도 능숙하였습니다. 공주님은 1496년 17살에 신성로마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후계자 브루고뉴의 펠리페 대공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드르 지금의 벨기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정략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왕자와 공주는 첫 만남에 서로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에게 부탁하여 처음 만난 당일날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신혼 초 공자 왕자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첫 달 엘레오노가 태어난 후 펠리페 왕자는 점차적으로 후아나 공주에게서 흥미를 잃고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안 후아나 공주는 남편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휩싸이게 되고 결국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남편이 방을 나가 돌아오지 않으면 공주는 그 분노에 화가 치밀어 자신의 머리를 벽에 박아서 공주님의 얼굴은 피로 물들기도 했습니다. 후아나 공주님은 점차적으로 주술이나 마법 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후아나 공주님의 오빠 후안이 1497년, 언니 이사벨이 1498년에 죽게 됩니다. 1500년 까스티아의 이사벨 여왕은 후아나 공주를 까스티아 왕국의 후계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사실 오빠와 언니가 있었기에 까스티아 여왕이 되리라고 후아나 공주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1501년 후아나 공주와 남편 펠리페는 후계자 선정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야 했기에 스페인으로 오게 됩니다. 특히 펠리페가 후아나의 남편으로서 권리를 스페인 의회였던 꼬르떼스에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스페인 꼬르떼스에서 펠리페를 인정하자마자 이에 만족한 그는 프랑드르 지방으로 돌아갑니다. 후아나 공주도 남편과 함께 돌아가고 싶었지만 당시 임신한 몸이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펠리페는 아내 후아나가 부모에게 조종당해 스페인 정치에서 자신을 배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후아나에게 돌아오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천지를 받은 후아나 공주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돌아가려 했지만 추운 겨울 임신한 몸으로 돌아가기 힘든다는 것을 안 이사벨 여왕은 후아나 공주를 성에 감금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후아나 공주는 성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시정과 시녀들에게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사벨 여왕과 심한 다툼을 하게 되고 그런 아나를 정복한 이사벨 여왕도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딸이 출산 후 아이를 스페인에 남기고 남편에게 돌아가게 해줍니다. 후아나 공주는 꿈에도 그리던 남편에게 돌아왔습니다. 후아나 공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정안의 신녀들은 젊은 여성들로 교체되었고 남편 필리페는 이 젊은 여성들과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후아나 공주는 그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후아나 공주는 당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1504년 이사벨 여왕이 돌아가시고 후아나 공주가 가스티아의 여왕이 됩니다. 프랑드르 지방에 있었던 후아나 여왕 대신 아버지 아라곤의 왕 베르난도 2세가 가스티아 왕국을 섭정하게 됩니다. 1506년 후아나 여왕과 남편 필리페는 가스티아 왕국으로 오게 됩니다. 스페인의회 코르테스는 후아나를 여왕으로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필리페 대공은 여왕의 남편으로서 필리페 1세가 됩니다. 이때부터 남편 필리페의 정치적인 야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부인 후아나 여왕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 하여 부인 대신 섭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남편을 사랑했던 후아나 여왕은 필리페가 섭정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 필리페 1세가 갑자기 열병이 나서 죽고 맙니다. 후아나 여왕은 사랑하는 남편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절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관을 갖고 그라나다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남편의 관을 갖고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라나다 가야 했냐면 이사벨 여왕께서 죽기 전 나는 죽어서도 그라나다를 지키고 싶다 해서 이사벨 여왕 무덤이 그라나다에 있었기에 어머님 옆에 남편을 두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후아나 여왕과 남편 필리페 1세는 어머니 이사벨 여왕과 아버지 베루난드 2세와 함께 그라나다 왕실리배당에 잠들어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버지가 후아나 여왕이 정신병자라 하여 후아나 여왕을 또르디시아스 성에 유배시키고 베루난드 2세가 돌아가시는 1516년까지 섭정하게 됩니다. 1516년부터는 후아나 여왕의 아들 까를로스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섭정하게 됩니다. 아들 까를로스 왕도 어머니 후아나 여왕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또르디시아 성에 유배시켰습니다. 후아나 여왕은 스페인 최고전생기에 40년간을 유배생활을 하면서 마침내 1555년에 운명하였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아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그림을 설명하면 후아나 여왕이 죽은 남편의 관을 그라나다로 이동하다가 중간에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왕님의 얼굴은 이미 무언가 홀린 듯하고 관을 나르는 시정과 시녀들은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프란시스코 프라디아는 1848년 스페인 사라고사 근교에 태어납니다. 1863년에 마드리드로 이사하였고 얼마 후 마드리드 왕립미술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1874년 26살에 사비니 여인들의 약탈이란 그림으로 대상을 받아 국비로 이탈리아 로마에 유학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돌아온 후 1878년 만국박람회에 이 그림을 전시하여 큰 호평을 받으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1882년에는 그라나다의 항복이라는 그림을 그렸고 1893년에 열리는 미넨 전시회에 이 작품을 출품하여 대상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 이후 로마에 있는 에스파냐 왕립 아카데미 원장으로 일했고 1896년에는 마드리드 프라더미술관 관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1921년 마드리드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여왕 까스티아의 후아나 여왕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겠습니다.